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시는 11일 여성단체협의회가 2024년 상반기 여성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단원구 대부동 풍도를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풍도는 안산구경 중 야생화 군락지와 빼어난 해안경관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1894년 청일전쟁의 시발점인 풍도해전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옥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각 단체장 및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하였으며 본격적인 봄 행락처를 맞아 환경정화와 야생화 보존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풍도와 육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라면과 간식 등 후원 물품도 전달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야생화로 유명해 해마다 봄철 관광객이 찾는 명소인 풍도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쳐준 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관내 15개 여성단체 2,5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여성 지도자 육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언론포털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